아 여기는 르빙스톤의 카페 잠베지에 왔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음식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음식이라고 해봤자 뭐 고기 고기도 하고 아프리카 음식 «组장 아프리카 음식이 있니?» Lee Smith 이름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저희는 3명이네요 3명이네요 아프리카 음식은 4명이요 4명이요 네, 아프리카 음식은 더 좋아요 안에서1명이요 아프리카 음식은 3명이요 6명이요 오늘 수업인 것 같아요 오늘 일주일이 있는 거에요 네, 오늘 수업인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인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인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인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인 거에요 여기 하나요? 네, 여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잠베지 카페입니다 여기는 메뉴가 크로코다일 저희는 악어를 먹을 겁니다 됐어 우리는 악어 꼴이랑 그리고 악어 피자 바베큐 피자를 시켰습니다 여기 분위기는 안녕 헬로우 나도 말고 하하하하 여기 분위기는 여기는 밴드 밴드가 있어요 오늘 하루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밴드 공연이 없네요 토요일이 아니죠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밴드 공연이 없고요 원래 밴드 공연은 저곳에서 저 강당 강당이 아니죠 저 저곳에서 밴드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날 밴드를 한다고 합니다 전번에 제가 왔을 때는 그때가 토요일이었네요 그래서 밴드를 만났었습니다 오늘은 없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밥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입니다 윈덕 드라우트 맥주가 되게 맛있어요 이게 나미비아 맥주라고 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 음식은 겁나 늦게 나오니까 아마 내일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맥주 한 두 병 먹으면 음식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악어 꼬리 바베큐고요 이거는 크로크랄 피자 맛있게 생겼네요 이거는 꼬치에 이렇게 한국의 닭꼬치처럼 꼬치에 꼬치에 이렇게 끼어져 있고요 오 피자는 치즈가 되게 많네요 열심히 커팅 중입니다 탱김새 탱김새는 닭꼬치랑 다르지 않아요 어?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뭔가 흘린 것 같은데 신옷 입었는데 음 악어 꼬리는 정말 부드럽네요 잡내도 없고요 잡내도 없고요 바베큐 소스가 매력적이네요 매력적이네요 일단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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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물론 야채는 좀 남았지만 야채는 안 먹는 걸로 야채는 안 먹는 걸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가 이렇게 먹었는데 아 아 아 211 211 과자 211 과자 한국 돈으로 21,000원 정도 나왔네요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 많이 안 나왔네요 아 네 저희는 211 과자 아 211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니콜라 나 좋아 나 아 감사합니다 땡큐 네 집에 가겠습니다 맛있게 재밌게 놀다 가세요 네 잘 가세요 아프리카의 밤은 어둡습니다 아프리카의 밤은 어둡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